라바나 극딜하면은 라바나 투기 100%가 찰때 라비가 두마리.. 뭐지? 많이 잡아봐.. 많이 그거 해봤자 두마리? 그냥 무조건 극딜하세요. 그 나비 잡지 말고 나비 페이지 때 맞아 저도 좋아해요 라바나 극은 너무 좋아가지고 가나도 좋아 이거 앤서 너무 좋아 빨리빨리 마나 까요 마나 까요 근데 우리 아마 이거 파멸진 보기 전에 잡을텐데 스피드런 하면 신임 그거 뭐냐 공격태세 타이밍 때 기도 돌려줘요 지익 제발 지익 어 잠깐만 나 복부 키워야되니 복부 안켜야되니 위험할뻔했다 어.. 아 밑은! 좌익방어 우측으로 오기 아 밑이! 픽크 벌써 이렇게 까졌어 쟤 아니 미치. 딜이 좋아가지고 택킹 다 꼬였어. 지금 진짜 사랑해요. 아 최고야. 네. 저밖에 없죠. 안녕. 너? 내가 기억 안 나. 이거 맞아도 돼요? 네? 이거 맞아도 돼요? 맞아요. 그래요. 와. 극대 뜨니까 4천까지 찬다. 꼭 이런 하드코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딱 3명 있더라. 방금. 안녕하세요. 이히. 계단. 기본? 화장 입으셨어요. 아 내 차에서 꼬잠 가야지. 제발. 들어가자. 제발. 제발. 그렇지. 브라질. 아싸. 용혈 아니야. 아싸.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아. 내가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간이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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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리미스에요? 그럼? 아니. 그냥 넘겨? 그냥 넘겨요. 넘기고. 넘기고. 나비 페이즈 때. 아. 리미스는 누가 쓰죠 근데? 금길 리미스야죠. 아 그렇다. 금길 리미스야죠. 음. 백순 한 번만요. 어? 뭐야?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비둘님이. 뭐지 그거 해서 머리도 올라갔어. 아. 저도 에스마. 윈별 수고림. 윈별 수고림. 윈별 수고림. 윈마가 이거. 지금 열심히 뜰게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냥 라바나 딜 하세요. 라바나 딜 하세요. 이건 아니야. 무시사 온다고. 같이 맞아야 돼요. 같이 맞아야 돼요. 피님 혼자서 도망가시면 안 되지. 황방어. 여기 두부신. 방어 나오고. 지금 먹을 자 누구지? 아야. 예수님 나 바로 잡았어요. 어 내. 뭐야. 내 팀. 저 빨리 해주세요. 저 빨리. 안돼. 안돼 내. 내 빙이. 아 씨. 안 돼. 이러다 하면. 비법도 걸린다고 이거. 뭐. 빨리 살려줘요. 빨리 살려줘요. 빨리 살려줘요. 못 살려요. 지금. 저게 오프닝 돌리면 안 되는구나. 엄청 빨리 되네. 우리가 딜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알지. 오오오. 4점이 여기에 크리스 넣어줘요. 비법 1대1 쓰고 버티는 거 같아. 다행히는 소리가 높아야 해. 지금. 어 죽었어. 죽었어. 어. 나네. 1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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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태세때, 불태세때 리밋 박아버리세요 그냥 터졌잖아 내가 계속 맞네 이거 이거 하고나서 그냥 리밋 박아버리 잠깐만 손 맞고, 손 맞고 해 아 잠만, 길 너무 강하다 안 돼 소위탄이 터지지 못해 안 돼, 제발 반장하겠네 진짜 범규 형 거기 아니잖아 어? 나 여기 기억 안 나 아 다 죽였다 이거 아니 형이 스위치가 3번 자리에 있으면 어떡해 내가 3인데 아니 제가, 제가 무증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젠장 로나 가자, 우리밖에 없다 가자 가자 도저, 도저 도저 도저, 빨리 도저 개웃겨 어? 단총 나왔네 드실 분 드세요 스피디러? 아 역시 서브딜러가 제일 쎄다 와 쩌없어 서브딜러지 역시 서브딜러야 아 미쳐 누가 정신병이라 그랬어? 아 근데 이거 스피디럼 맞음? 5분 안에 끝나긴 했는데 그래 뭐 이상해 했는데 아 띠 띠 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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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